오늘은 거 머시기 아이나비를 파인드라이브 처럼 어 실시간 실시간 데이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여기 usb 가 있습니다 아래엔 트립에 트립 여기다 끼는 쪼다들이 또 있어요 또 여기다 끼는 모지리들이 트립 아니면 상관없는데 트립을 하면 여기다 꼽아 안되요 트립하면 반이 좀 느려요 한 템포 느립니다 트립하면 트립에 떼면 뭐 급하다고 바로바로 하려고 그래 와이파이 사라지지 사라지잖아 아이나비 껴있는 와이파이 동그리를 때려 박아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동그리를 때려 박아 봅니다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세요 홈 들어가서 어플 들어가서 어플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설정 와이파이 온 블루투스는 안돼요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동그리를 또 껴야됩니다 예? 이게 이거 말고 이제 이제 저 이 저기 대륙거가 왜 좋으냐 대륙거는 이런게 다 내령되어 있어 물론 제품은 뭐 일년내로 망가지겠지만 대륙게 좋더라고 배워야 돼 또 그런거는 와이파이 동그리 꼈을때 뜨는겁니다 와이파이 떴자라 와이파이 이것도 안 껴놓고 와이파이 왜 안되니 야 이 새끼야 초코파이나 먹어 이 새끼들아 무식한 새끼들이 설명서 좀 봐 와이파이 누르고 여기서 이제 봐봐요 딱 해놨잖아 이렇게 어 했잖아 보안 가져오는 중 아이파도 가져오는 중 가져왔어 홈 여기서 이제 아이나비 X 경로 취소 경로 취소 여기 있습니다 취소 여기 있어요 봐봐 딱 뜨지 여기 티링크 누르고 뜨면은 라이브로 검색이 가능하다 라이브 라이브 검색 동대문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 와 라이트 키고 있었네 이러면 되는겁니다 라이브로 그럼 이제 빠른길로 안내해주는거에요 빠른길로 핸드폰처럼 물론 여기서 이제 와이파를 잡아봤지만 핸드폰에서는 테더링을 해야겠지 내 지금 찍고 있잖아 내가 지금 응 이렇게 티백도 막 잡히고 그치 이게 바로 와이파이가 되는 와이파이로 이제 실시간 길안내 파인드랩처럼 리얼타임이 되는 넵입니다 티링크 다 되는게 아니에요 아이나비에서 되는것만 됩니다 멍청한 인간들 말이야 뭣도 모르고 아이나비 왜 실시간 안돼요 파인드랩과 좋아요 뭘 파인드랩과 좋아 다 되는데 현대꺼도 돼 근데 투자 안할거잖아 살거야 니들 안살거잖아 더 투자하면 되는데 그거 투자 안할거잖아 옛날에 LG꺼로 된다고 했는데 안살거잖아 그렇게 하면 비싸다고 중요한건 네비회사에서도 파야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또 하잖아요 경쟁력이 금액이 또 올라가버리니까 또 안살게 되는거지 네 이상 네비에 연곰술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